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전에만 7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에서도 13명이 확진됐고 강릉에서 4명, 속초와 횡성에서도 각각 2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누적 확진 환자는 1만 2,738명입니다.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로 춘천 옛 캠프페이지가 확정됐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이재수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도청사 신축 부지를 확정 발표하면서 도청의 신축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으로 도청 소재지 이전이 아님을 도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춘천시민 2,2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캠프페이지로의 이전이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도는 모두 3,809억 원을 들여 2025년 1월에 착공해 2027년 6월에 새 청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강원도 미분양 주택은 1,076채로 지난해 10월보다 8.2%, 2020년 말보다는 65.4%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639채로 지난해 10월보다 2.9% 줄었고, 2020년 말보다는 41.4%가 줄었습니다. 농식품과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이 펼쳐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는 28일까지 농식품명예감시원과 사이버 단속반 등 60여 명을 투입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건강기능식품과 명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고슴도치섬의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시행을 허가해 개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새로운 법인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채무를 정리했고, 금융사가 지분 참여를 해 자금 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근에 사업 시행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슴도치섬의 4천억 원 규모로 호텔과 인공해변 등의 시설 조성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